한 번만 더 찍으세요. 하나, 둘, 셋.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5도 왼쪽.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달리 났다, 발. 열심히 하니까. 눈치가 계속 잡혀. 양쪽 때 이러냐? 발 그거 하고 신어. 아프진 않아요, 이거. 그래도 점점 계속 뜨니까. 마지막이니까. 얼굴 신경 써줘요. 나는 이거. 노래하게 되는 표기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응. 나는. 맞으면 상관없고 자기라는. 네네. 말은 그냥 빈질할 것 같긴 한데. 형 얘기드리면 갑자기 소리기 싫어지니? 아, 콧물만 쳐 보자. 코 풀다가 신 중간중간에 못 쉬어. 코 푸는. 그거 해, 그거. 아니, 그거 계속해. 중간중간 나갈 때, 쉴 때. 뭐? 코 청소. 그거를. 그거를. 그러는 시간은 없어요. 내가 콧가루 알레르기 있거든. 어, 네네. 그거 나 진짜 시도할 때도 없이. 맞아, 그때는 맞아. 많이 해야 돼. 코가 막히니까. 콧가루 알레르기 때 나도 계속 막혀가지고. 오트립이 달고 자랐잖아요. 그때 연습할 때. 다 맞는구나. 그거 좀 사다 보인다. multirignal 아티스트. 응. Morgan 수술. 응. 너 거기서. 네네. 나 혼자. 음! 네네. 네네. 고고унд들 자는게 안지. 할머니에게는 이건 다 들으라고. 거의 키가 크니까 짐이 짐인데? 괜찮아 너한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잖아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 오히려 힘내야죠 슬리퍼기 라고 했네 이젠 내일은 텅 빈 하늘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 괜히 매섭기만 한 바람 아이가 아니라 누구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예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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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나의 62쿼터 중에 유행 이코트 남한테 최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가시네 가지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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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오늘, 오늘로서 개인으로는 31회의 공연이, 반말을 못 하겠다. 31회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31회가 보통 제 뮤지컬 횟수에 비해서는 적어볼 수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를 요하는 캐릭터여서 정말 매 회에 최선을 다했지만 더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끝나서 이 좋은 작품을 다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과 선보이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매번 혼신을 다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히 오늘은 우리 반경이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처음부터 환호와 그리고 응원 함성을 질려주셔서 처음부터 에너지를 받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맨 처음에 영원의 연대가 끝나자마자 나왔던 그 함성 소리에 뭔가 뭉클했습니다 처음부터. 뭉클하고 아 이분들이 있기에 내가 또 전역해서 엘리자베 그리고 새로운 엑스카리버까지 잘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성황이 끝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관객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좋은 작품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야 기특해 기특하다 기특해 니가 그래도 무사히 잘 해냈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